국가에 대한 지식부터 가볼게요 우리는 지금 국가가 왜 생겼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뭐라고 그러죠? 원래는 다 무슨 사회였다고 그러죠? 평등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막 농경사회가 시작되니까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고 잉여 생산물을 둘러싸고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가지고 다툼이 발생하고 거기서 승리한 집단이 그러지 못한 집단을 지배하고 억압하다가 그 지개배하고 억압하는 것을 제도화시켜서 만들어낸 것이 국가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근데 옛날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가보자고요 자 우리는 사실은 국가의 기원은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국가의 출발은 사실은 계급설이 맞죠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지배하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이 그걸 알았겠냐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 태어나는 걸 못 봤고 그때는 우리처럼 지금처럼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딱 나오면은 자 우리 딱 바라보시면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가 누군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자 어? 이 부모가 친부모인지 아닌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유추할 뿐이죠 그렇죠? 자 그랬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로 돌아가보았다 혹은 진시황이 살던 시대 혹은 조선시대로 살았던 시대로 가봤다 생각하죠 자 국가가 어떻게 생겼을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신의 뜻이죠 그때도 그게 동양에선 천명이고요 이집트에선 파라오에 얘는 태양신 라라는 태양신의 뜻이죠 신의 뜻을 받들어 내가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때는 국가는 당연히 누가 만들었다 누구 것이다? 신의 것이다라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났어요 그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바로 이런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살던 사람들은 원래 국가 개념이 없었던 곳도 많았겠죠 그냥 부족 단위로 살았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생각해 봅시다 근데 식민국가가 들어서서 식민통치를 받게 되면서 국가란 개념이 들어섰죠 근데 딱 바라보니까 국가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면 식민지배자들 거예요? 식민지배자들 거죠? 아 국가란 식민지배자들 거구나 그럼 식민지배자들 이걸 왜 만들었지? 아 나를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었겠구나 혹은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겁니다 국가는 누구야? 왕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걸 깨트렸던 유일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죠 그리스는 왕정이었어요 우리 다 아시지만 민주정이었어요 민주정이었죠 자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다 어떻게 생겼는지 과학적으로 몰라요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계급투쟁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딱 태어난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에 딱 태어났어요 어 국가 누구 거? 아 왕 거 왜 만들었어? 아 시네트 셋이 일어난다고 근데 그게 안 된 나라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예요 그래서 모든 이 모든 공부를 하려면 그리스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아테네에 딱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이제 머리가 걸치 아픈 거예요 이게 어 국가는 누구 거지? 누구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국가는 누구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해요? 국가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이 아테네에 태어났어요 아테네 민주정에 태어났어요 국가는 누구 거죠? 당연히 아테네 민주정이니까 아테네의 시민들 것이죠 근데 나는 그 이전 건 몰라요 근데 어 우리 조상들이 그럼 이걸 왜 만들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국가에 대한 확설이 선정됩니다 그럼 그리스 대철학자들이 나와야겠죠? 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 설명을 합니다 야 아주 간단하잖아 왜 그랬겠어? 원래 가족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죠 가족은 어떻게?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가족이 확대된 것이 마을이고 마을이 확대된 것이 무엇이야? 국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때는요 다 원소설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주만물은 뭐로 구성됐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유명한 흙물 불 공기 사원소설이죠 그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로 구성됐어요? 종이와 껍데기와 뚜껑과 커피 정리됐죠? 오케이 그게 합쳐져서 된 거예요 그럼 국가는 뭐가 합쳐져서 됐지? 아 마을 마을은 뭐가 합쳐져서 됐지? 아 가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나는 국가예요 내 몸이 근데 내 몸의 부분은 바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개인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국가가 중요합니까? 개인이 중요합니까? 국가가 중요하죠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뭐 할 수도 있어야 돼요?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뭐가 돼야 되겠어요? 공동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국가를 뭐로 바라본다? 유기체적 관점 국가주의적 관점 이게 발전하게 되면 이제 국가주의적 관점인데 가족설에서부터 기인하죠 국가주의적 관점 국가주의적 관점 국가주의적 관점 국가주의적 관점 국화 tasks